1. 도룩 2. 도룩 3. 도룩 3. 도룩 3. 도룩 3. 도룩 4. 도룩 4. 도룩 4. 도룩 5. 도룩 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돈까스 일식 돈까스 마제소바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1. 도룩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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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룩 진짜 맛있다 콜라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호로록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봤는데 오늘 사실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 메뉴를 시켰는데 정말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무메를 먹어보고 싶어서 파란 데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구슬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